안녕하세요. 왕초보 농부입니다. 제가 오늘 비닐을 다 덮구요. 일을 거의 끝냈는데 제가 청매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. 청매실이 올해 2년째 입니다. 작년에 1년 된 애를 사서 식재를 했구요. 작년에 청매실이 많이 아팠습니다. 벌레나 이런것 때문에 잎이 엄청 쭈글쭈글 했었는데요. 올해는 그래도 상태가 좀 괜찮은 것 같고 꽃도 잘 폈거든요. 그래서 벌써 진딧물락도 졌구요.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이렇게 청매실이 열렸습니다. 아직은 조그만데요. 제가 알기로 한 3년째 될 때부터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년째인데 이렇게 청매실이 조그맣게 아주 귀엽게 열렸는데요. 이게 청매실이 커질까요? 아니면 다 떨어질까요? 청매실도 하나 심고 홍매실도 심었는데 홍매실은 꽃이 많이 안 폈거든요. 얘가 많이 아팠는데 올해 희한하게 꽃도 활짝 폈었구요. 이렇게 지금 매실이 열렸습니다. 엄청 신기해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. 과연 열릴까요? 열리면 좋겠지만 생각에는 얘들이 좀 있으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. 대신 좀 잎이 튼튼하게 올해 좀 많이 자랐으면 좋겠구요. 작년에 많이 안 컸습니다. 이 크기하고 지금 보면 얘가 홍매실이거든요. 홍매실이 좀 많이 컸습니다. 더 목대도 굵어지구요. 근데 지금 청매실은 옆에 줄기만 좀 뻗었지 크기는 굵어지지 않았어요. 매실은 솔직히 기대 안하구요. 튼튼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이 매실이 클까요? 안 클까요? 나중에 그것도 다시 보고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